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강원 내륙과 산지에 새벽부터 10cm 안팎의 눈이 쏟아진 가운데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고성인재간 미시령터널 등 도로 9곳의 통행이 통제됐고 설악산과 오대산, 치악산, 태백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50곳의 출입도 금지됐습니다. 한편 잠시 후 밤 9시 기준으로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돼 내일 아침 기온은 내륙과 산지 영하 15도 내외, 동해안 영하 6도 내외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모레는 내일보다 아침 기온이 4도에서 8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한랭질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